도둑놈 3회전 플래스마 캐논 플래스마 캐논 플래스마 캐논 행운해야지 맨 플래스마 캐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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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내 보셨때문에 잠시만 스테레오 헤드 램속파 진짜 새드만 아 도둑놈의 섬멸전 들어가면은 강화장비 훔치니까 이득이네 아 도둑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무소는 먼저 시작한다. 야 도망친다 훔치면 어떡해. 도둑놈 1만 뜨는 거 봐. 도망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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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칼체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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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6만 들어놓고 5를 넣네 이거 왜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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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지렛대 있지? 지팡이 못 사는 게 아쉽네. 야 뭐 다 초록색이야. 단도 빼고. 다 녹색 카드야.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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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렛 отый. 탄도 좀 가까이 있으면 안될까? 아이고 이거 씹대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하필 여기선 가일가 나오네 하필 여기선 가일가 나오네 구급상자 있으니까 확실히 좋네 탄도 달라는거 아니겠지? 락픽을 유리가 마소주로 한개를 빙결하고 일눈 주사위를 한개 굴려서 획득 필요없어 기복장치 불의약한데 지금 지영이 뭐 뒤에 있는건 오렌지 주스인가 기복장치 주사위 싸그리 빙결먹어서 쓰질 못하겠다? 롬은 한입원 잡은 레벨업이니까 서거먹고 독에 강합니다 저주에 걸리게 한다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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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아우 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승을 뺄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복제된 주머니가 좀... 강화... 강화부터 보자. 굿다. 저거 애매하게 저렇게 지나가면은 조금 손해보네. 아이씨. 굿다 굿다. 아이 마음에 든다. 이거지. 아이씨. 아이씨. 훅샷. 다음에 쓰는 장비를 이번톤에 한번 더 쓸 수 있게 된다. 훅샷까지 가면은 딱 저건데. 단도 빼고 훅샷 나올까? 이랬는데 독에 강합니다. 이딴 거 나오면 딱 치겠다. 아이씨. 야야. 사기치지마. 아이씨. 아이씨. 도라이구만 이거. 야 미쳤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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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키야 great 야야야 이장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미쳤네 개 미쳤네 야 이거 죽겠는데? 야 또 육 잡았어 미친 야 즉 당해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주작겜 와 너무 시센데 야 주작겜 너무하는구만 뭐야 저주 아직 못 뱉는데 띵띵띵땡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엑띵한 흐언니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땵에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적폐일 전사와 적폐이 도적 에피 6까지 싹 밀고 왔습니다 아이 코타르 큰 힘 반갑습니다 제우패 제우패 앞으로 젬보 젬녀가 젬녀 에피 6까지 깰 생각하니 정말 막막합니다 젬녀가 끝장날 것 같은데 어 구상이 제일 나은가요? 구상이 제일 낫겠네 포기 아니 이 게임 왜 자꾸 지멋대로 움직여? 에반데 왜 내 아이템이 무빙을 하지? 와 수질했대 대박 아 이거지 무의미한 실명 유의미한 실명 어떡하지 으엥 실력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냐? 아아 나쁘다 야 큰일났다 광을 안 돌아갔네 광을 안 돌아갔네 젠장 실명 내게 은근히 깍스네 그래도 이정도면 싸게 쳤다 쉽게 잡아냐네요 쉽게 잡았네요 떼깔룩 screw 룩 탈 엑 유 어떻게 생각나요? 와.. 얘도 장난 아니네 터마다 18렘 막으면 어떡해 뭐야 나 6-5 땄어 쎄질했듯 덱은 쎄네 이번 턴에 못 잡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얘는 안죽어 죽는건 크로보이였고 덱 되게 쓰네 구급상자가 특히 미쳤구만 주..걱 아 이대로 가자 덱 괜찮구만 또둑 그 상대는 야 이거 테마나 빼야되잖아 단독 빼야되나? 아 뱀눈부 빼야겠네 말뚝도 카운트라 개꿀 뱀눈부 빼는게 제일 나은거 같은데 아 말뚝이 지 멋대로 발동되서 빡치겠네 쓰면 리셋이죠 그대한 마차를 타고 왔었지 내 꼴 좀 다 추사위랑 싸운다고 혹시 꼬우신가요? 혹시 꼬우신가요? 실명되게 된 존 이런 주사위 엄청 낮게 나왔네 근데 딱 봐도 이긴거 같죠 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되게 쉽게 잡았네. 진정으로 바라는 걸 얻으면 뭘 하고 싶은 건데. 어리석은 질문이었구나. 다음 해골이야. 다음 번에 될지도 모르잖아. 주작판. 원하는 게 해골이었다면 어떨까? 아가 불린 새우를 좋아합니다. 주사위 정말 좋아. 성인 오징어가 되고자. 오징어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